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에서 노무 이슈교육을 실시합니다. 22년 꼭 알아야 할 경영노무 이슈교육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경영상 갈등과 손실 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.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동사경센터에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동사경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. 한편 동사경센터는 올해 4월 세무회계, 6월 온라인 마케팅, 9월 모금펀딩, 11월 공동구매 등의 순서로 경영 이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